왜 숨어있어? 뭔데? 이거 지난... 이분 뭐죠? 이거 뭔데? 하이라이트가 아닌데요? 긴 영상이... 안녕하세요. 러쉬 감독 유윤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스칼 코치입니다. 보내주신 영상 들어보고 재미있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죠? 오늘 첫번째 영상 메르시 유저인데 보겠습니다. 메르시 플레이 나올게 있나? 뭔데? 발키리 딱 좋아. 아 배틀 메르시 저는 개인적으로 싸우는 메르시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끝이야 또 이게? 짧은데 일단 메르시? 힐러? 같이 하는건가요? 저는 2점 정도 저도 2점 저는 개인적으로 싸우는 메르시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궁을 키고 총을 쏜다는게 낭비가 아닌가 몇 킬 했나요? 3킬인거 같은데 어? 이거 막은거 같은데? 맞나? 2점 정도 쏟아도 될거 같은데 2점? 열심히 노력했어요. 발길을 키고 3명 잡았으면 그정도면 뭐 나쁘지 않았다 마지막에 살리기까지 성공한거 같은데 화면에 안나왔지만 LL패드에서 이런걸 보내면 안돼 그것도 이까지 나왔으면 되는데 거기서 2점이 2점 2점 드리겠습니다 렉킨볼 렉킨볼인데 오! 햄스터 렉킨볼 또 지난주에서 또 나왔네요 다른 분인데 숨어있어 왜 뭔데? 아아아아 이거 지난주에 오! 지난주에 이거 에이드 코치가 단학사점 좋았을 것 같다 했는데 오늘 오! 이 정도면 4점 저는 5점 저는 4점 약간 아쉬운게 렉킨볼 항상 이런 영상은 너무 짧아요 저는 5점 왜냐하면 마지막에 본인까지 같이 떨어지는게 아주 좋았어요 이거는 7킬 스스로 돌아오는 방법은 모르는거 아닌가 아니요 일부러 죽은거 같아요 퍼포먼스 저는 만약에 본인이 살아나왔으면 4점 본인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토로변이신데 토로... 뭔데? 아 이분 뭐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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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트가 아닌데요 아 이거 긴 영상이 설마 지난번에도 이런 영상을 봤었는데 2킬 약간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설마 3킬 아니 4킬 아 4킬이니까 2점 정도 좀 아쉬운게 좀 누가 보면 이거 앞에 이때 이때 용광로 썼을때 뭔가 되는것처럼 하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이때 이미 김 다 빠졌어 이전밖에 못주겠어요 저도 영상 앞에가 좀 길지 않았나 이 끝에 4킬 한거는 임팩트가 컸지만 좀 많이 아쉬운거 같다 용광로도 차라리 들어가서 저렇게 때려잡았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5돈도 좋겠어요 아시나요 어 제목이 나오는데요 그냥 제목 없어 안봐도 그냥 석양일거 같애 근데 석양 석양 5킬은 좀 그래 5킬 뭐 오버워즈 이거 1이잖아요 아직 그래도 석양 5킬은 그냥 다 맞는거 아니야 밑에 밑에 구간에서 음 약간 실력이 아닌 느낌 뭐야 이거 아 내가 한 1점 2점 주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TP 탔기 때문에 3점 TP 석양이라서 그냥 살짝 1점 나도 솔직히 원래 그 정도인데 TP 석양이기 때문에 살짝 좀 저는 이 영상 그 잠깐 제가 돌려봐도 되나요 여기 이 차징하는 부분에서 이거 루슈까지 차징 분명히 할 수 있었거든요 아 너무 아쉬워요 루슈 차징을 못한게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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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석양은 좀 그래 석양 파츠는 석양 파츠는 누구나 다 좀 음 멋이 없어 아나 이제 아나 위조를 볼건데 저 틀에서 뭐하고 있죠 어 이게 끝이야? 설마 하하하하 차라리 역행을 재우던가 어우 저 어떻게 해야 재우서 나 나도 모르겠네 뭐 들어야 되지? 하하 아니 뭐 이렇게 들어도 되나요? 못한건 아 못한건 아닌데 못한건 아닌데 그냥 좀 그냥 나의 그 흥미를 못 끌었어 아이 좀 너무 그렇다 나의 흥미를 못 끌었어 못한건 아닌데 그냥 뭐랄까 한 열 번 던지면 한 번쯤 저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쵸 저는 좀 좀 약간 현실성 있게 보자면은 이 마지막 마무리 할 때도 분명히 평타 주먹으로도 정리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수류탄까지 아니 그건 뭐 다투자가 아닌가 멋 멋이라는거지 에이 요즘 아나들 멋으로 원래 이걸로 많이 전화 정직이지 근데 일단 모르겠어 왜 보냈는지 이걸 좀 나를 좀 흥미롭게 하는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1점이 좀 아쉽네요 진짜 두 번째로 클립을 보내주신 뭐 햄스터 레킹볼 유저분 1등 하신거 축하드리고요 소정의 선물 저희가 준비해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좋은 선물이었으면 좋겠어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상 좀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보고 좀 더 재밌게 해드릴테니까 많이 보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굉장히 불안스러운데 땡큐페이버 땡큐페이버 펜큐페이버 후회